우리가 저번 시간에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디렉토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이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라고 한다면 디렉토리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을 그루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디렉토리를 이 php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하고 있는 그 경로가 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바로 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파일을 생성한다든지 어떤 파일을 읽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어떤 디렉토리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getcwd와 chdir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죠. 여기 코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getcwd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함수는 인자를 특별히 받지 않는데요. 이 함수를 여러분이 실행을 시키면 이 함수는 현재 이 php 애플리케이션 즉 여기에 있는 이 1.php라고 하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 현재 디렉토리를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cwdir이라고 하는 이 함수에 내장함수에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경로를 주게 되면 그 경로로 그 주어진 경로로 현재 디렉토리 현재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떠한 파일을 핸들링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디렉토리를 대상으로 명령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체인지 dir을 이용해서 이 현재 디렉토리 여기 있는 이 기호는 점이 두 개부터 있죠. 점이 두 개부터 있다는 것은 현재 머물고 있는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라는 뜻이죠.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기호인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서 부모 디렉토리로 갔다가 현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getcwd를 했을 때 이 디렉토리의 어떤 경로가 바뀐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 있는 1.php를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로가 나옵니다. 저는 현재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로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php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디렉토리에 따라서 경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처음 실행했을 때의 이 결과 처음 실행했을 때의 결과는 이거고 그리고 이 결과는 바로 첫 번째 나온 getcwd라고 하는 이것과 이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제가 이걸 실행한 이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 한 줄씩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왜?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이 실행이 됐을 때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로 이동하면서 경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정확하게 다른가요? 여기에 있는 디렉토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죠. 그 얘기는 현재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 이 명령이 실행이 되면서 그 부모 디렉토리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은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실행한 이 내장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디렉토리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윈도우를 쓰면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걸 이용할 것이고 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한다면 ls 같은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 또는 어떤 경로에 있는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과 또는 어떤 디렉토리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자주 사용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일을 php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스캔 dir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캔 dir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경로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먼저 현재의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했죠.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바로 이 경로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걸 스캔 dir이라고 하는 내장함수의 입력값으로 주게 됩니다. 스캔이라는 것은 뭔가를 검색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dir이라는 것은 디렉토리로 검색한다는 뜻이고 여기 임자로 들어온 이 입력값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검색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로 의미하는 기호를 이 dir에 넣어줬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에 대한 파일의 리스트가 $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겼고 이것은 여기로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캔 dir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과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콤마하고 1이 들어왔습니다. 즉, 두 번째 인자로 1이라고 하는 값을 줬는데요. 스캔 dir이라고 하는 저 함수의 두 번째 인자가 1인 경우에는 정렬순서를 반대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정렬순서가 바뀐 결과를 파일스2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처음 출력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콤마 1이 없었을 때 두 번째 출력되는 것은 콤마 1이 있었을 때 즉, 두 번째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예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2.php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숫자가 큰 거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있죠.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가 큰 거에서 숫자가 작은 거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인자로 어떤 값을 줬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출력되는 파이들에 대한 리스트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자, 그 다음에는 디렉토리를 우리가 탐색하는 방법 디렉토리를 여러 가지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살펴볼 것은 디렉토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디렉토리를 추가할 때는 mkdir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첫 번째 인자는 생성하려고 하는 디렉토리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성한 디렉토리가 파일상의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뜻이고 여기 0700이라고 한 것은 이게 owner, 이게 other, 그리고 이게 이게 owner고, 이게 group이고, 이게 other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그룹의 사용자에게 쓰기, 읽기, 실행 모든 권한을 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에 true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첫 번째의 인자로 들어온 이 디렉토리의 경로가 만약에 없다면, 이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경로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현재 디렉토리의 1이란 디렉토리 그 밑에 있는 2라는 디렉토리 그 밑에 있는 3이란 디렉토리 그 밑에 있는 4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세 번째 인자를 true로 하고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1이란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그 안에 2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3, 그 안에 4라는 디렉토리를 한 번에 쭉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기적, 리커시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삼 알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실행을 시켜보죠.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로 접속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을 실행했을 때 이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실행을 하니까 1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2가 생겼고 3이 생겼고 4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렉토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디렉토리는 어떻게 보면 파일을 담는 어떤 컨테이너로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디렉토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렉토리에 대한 사용법을 마치겠습니다.